최은벽 컴온! 이거는 첸백시대 로또요? 유앤빌리지요 이거는... 이야.. 이거 콘서트 땐... 언제죠? 지금 여기서 한번 질문, 기습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언제죠? 댓글에 자기도 기억 안 나는데 왜 애리들한테 질문해... 라고 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기지개 뭔지 안 맞추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컴온! 아유, 물 좀 마셔야겠네 아... 오빠 오늘 눈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뭐 하는지 제가 선생님이었다가 그냥 했다가 사실 뭐 인지가 안 되는데 오늘 그냥 그런 재미로 한번 받으세요 제가 언제 이렇게... 옛날 감성 금지라고 하셨는데 그 꼬랑지 얘기를 또 들으시고... 어휴... 난 MC니까 아, 여러분 조금... 약간 좀... 꼰대 같은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흑... 군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아... 근데 지금... 한마디로 할게요 그... 머리를 밀고 갔잖아요 정말로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반삭 추천드립니다 아, 삭... 반삭 추천드려요? 네 컴온! 할게요 아... 진짜...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모에 모에 뀨!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불러 올라왔어요 네 엉망진창이야 이러신 하... 나 진짜... 여러분들 잊어주세요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잠깐만 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요? 예? 아, 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아! 오빠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아니? 안 변했는데? 그대로야 난 엠지니까 댓글에 엠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오빠 했는데 아니라니까, 나 엠지라니까 엠지력 테스트했는데 18개 중에 11개 맞았어요 그래서 엠지래요 그래서 엠지래요 어, 오빠 요즘 엠지는 발로 밟아섰게 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 어, 진짜 진짜로... 어, 어, 손목 나갈뻔했어요 다음 뮤비 장면을 보고 이거 로또 아 이거 모르는데 솔직히 진짜 이거 로또 아니에요? 어 뭐야 아 얘들아 야 너네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아봐봐 이거 기억해 이거 집중해 얘들아 이거 뭐야? 아니 얘들아 이게 뭐야 몰라요 자 다음 어휴 이거 이거 그거잖아 보보경심 려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맞춰볼까요? 럭키 원 야 잠깐만 얘들아 너 왜 이렇게 틀리냐 파워 파워 다 틀린데? 다 틀려 내가 볼 때 아 나는 진짜로 아 우리 틀린 LED 너무 많다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뉴질리스의 하이트보이는 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자아 엑소회를 위한 모닝콜을 녹음해 주세요 일어나 아 모닝콜은 여기까지 콜록콜록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코너 3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종래야 종래 어떡해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질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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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